안녕하세요. 지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혼대 신촌에서 가끔씩 버스킹하고 있고요. 저는 일본인이고 이 언니는 도쿄에서 왔습니다. 거짓말이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인스타 아이디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팔로우 해주시거나 오늘 찍은 영상 어차피 지우는 거 아니까 지우기 전에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어 잘하죠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저희